소이들 정말 엄마 자꾸 이렇게 쨈빵이 짱으로 쨈빵짱으로 쨈빵짱으로 쨈빵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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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쇼핑몰 갔다 왔다고 쇼핑몰 재밌었어요 쇼핑몰 쇼핑몰 구경 재밌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서 오세요 꼭두님도 어서 오시고 니오로상도 어서 오시고요 모두 모두 어서 오세요 꼭 네 닭볶음탕이 형 맛있었겠다 맛있었겠어요 닭볶음탕 쇼핑몰 쇼핑몰 간다 하고 꼭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칸아 찐빵이 먹게 내버려 두세요 너 지금 먹고 싶지 않잖아 근데 왜 찐빵이 못먹게 내버려 둬 칸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 배부르잖아 저 욕심쟁이가 일로와 칸 이거 봐 이거 봐 얌얌 줄까 얌얌 줄까 찐빵이 내버려 둬 찐빵이 배고프잖아 밥 먹어야지 칸 진짜 얌얌 줄까 얌얌 줄 테니까 찐빵이 밥 먹게 내버려 둬 찐빵이 밥먹어야지 찐빵에 밥 먹어야지 배부로 밥 먹어야지 emp